지금 뭐하는거요? 이선주 상위 제발 자네 괜찮았나? 간밤에 괜찮았냐고 자네 그쪽에 앉으시기 어이 노론 지금은 공오제 시간입니다 재미없었나? 꿈들 금둥지사를 없앴다 자신한 사람은 병판입니다 걸어 그 녀석은 오늘 밤도 외박이 내 설레는 마음을 담대 절대 없어보여서 안되네 첫짠은 무조건 한입톨기 니들이 더 나빠 살려주세요 니가 언제까지 날 거절할 수 있는지 두고보자 대답해라 3호 김인식